국토교통부가 GTX 지하 통과를 반대하고 있는 강남구 음마아파트에 대한 점검을 벌여 위반 사항을 적발해 수사 의뢰 등 엄중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음마아파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엄중규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등과 음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와 입주자 대표회의에 대한 운영 점검을 벌인 건 지난해 12월. 최근 발표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총 10, 2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목한 건 지난 2021년 입대위와 추진위가 집행한 GTX 반대 집회의 비용입니다. 국토부는 GTX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함에 있어 입주자들의 동의 의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실제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관련법에 의해 강남구청에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음마아파트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음마아파트의 한 관계자는 딜라이브와의 통화에서 실태 조사 당시 동의서 제출 요구에 찾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확인서 작성 후 추후 제출해도 된다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자료를 찾아 연락했더니 연락을 기다리라는 답변을 들었는데 갑자기 국토부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음마아파트관리소 측은 해당 증빙 자료를 17일 강남구청에 제출했습니다. 이처럼 GTX 단지 지하 통과를 놓고 아파트 내 반대 주민과 국토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는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4건을 수사 의뢰하고 16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상황. 여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 사항 적발 시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GTX 통과와 관련해서도 반대가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엄정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규입니다.